자 이 경연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버지랑 방송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세네 번째 같이 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생각보다 여행이나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면서 많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겨서 특히나 오늘 리듬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지금 슬리피가 얘기했듯이 아들 덕분에 촬영을 한 번 서너 차례 했는데 늘 같이 하면 아들하고 같이 하면 늘 즐겁고 심도 안 드는 것 같고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경연의 무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최종님께 사서를 받은 우리 슬리피 씨 그리고 슬리피 씨의 아버님이 이렇게 전압을 벌이게 됐네요. 우리 슬리피 씨와 함께 춤을 추워주시는 우리 파트너께서는 마치 아들을 바라보듯이 정말 사랑스러워주시는 두 분이 한 음악에 춤을 추시는데 춤의 장르가 다르다고요? 네 다르죠. 한쪽에는 일자 희리마라는 지루바가 추고 있고요. 지루바. 한쪽에는 헤어와 텔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 헤어와 텔스가 슬리피 씨가 추는 춤이고 지루바. 우리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호님께서 추는 리듬짝은 지루바가 보다는 훨씬 장제기 춤인데요. 워낙 우리 이호님이 지금 몸놀림이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도움이 좀 안갑니다. 지금 춤을 추고 사실 춤도 춤이지만 우리 슬리피 씨는 아! 다리 치기! 아! 다리 치기! 이 필살기 전후로는 약간 똥박질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똥박질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스코님께서 아까 그 스프리카도 바로 이렇게 다 알롤린 파트스텝을 하셨는데 아들님에게 눌렸습니다. 이 혼자 필살기에 아! 그렇지 아셨죠? 태화에 죽어서 빠질 수 없는 표정 우리 아버님 호와 사모의 분도 그리하지 않고 멋지게 춤을 추시고 계시죠? 정말 신스틸러군요. 네. 다녀는 오늘 정말 진공인 거라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들님과 아들님의 기간 지금 저 발동작이죠? 네. 사모님의 목적 발동작. 오도가 사과 함께 사실 굉장히... 전 knee 30추 만사 잘 가진승 네 해우와 사모님. 개다리추낸 스텝을 이군. 자 우리 还님슨파트스텝이 에 intent 여기서 필살기가 한 번 더 나오나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정말 숨길 수 없는 DNA 얘기네요. 네 맞아요. 마무리로 다리 쪽으로 한번 조금 힘에 붙이나요? 아주 훈련합니다. 힙으로 마무리 힙으로 마무리